한국어를 보면 이렇게 발음하는 건 똑같은데 일시 약간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. 분명 일본 친구들이 이게 어려웠을 거고 아 이름하는 거 있어. 진짜 되게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냐? 하나도 안 아파. 아유지! 한국인원에 대신 부담! 너브애 진짜 잘하잖아. 아 줄 때는 놨shirts. 그럼 잠깐 먹을게? 치이이이이이이 수업 아니다. 너무 weiß!! 치아가 가다 스윙에 가야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기념한 바이러가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야 이거 뱃뱃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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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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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전화하는 게 즐거우니까 앞으로도 전화하려고 하겠다고 해서 유죄해 주세요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어떻게 하셨어요? 네, 미안 저는 결코 했다고 해요 그런 건 이제 없어 근데 같이 나라에 있으면 똑같아 아니야 이거 110cm인가? 120cm 제 얼굴 안 나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이거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경 좀 하다가 생각하게 드세요 아, 저 나갈게요 이토미 언니 안경 너무 귀엽다고 유리보다? 유리보다 더? 유리보다 더? 진짜 안경 잘 어울려 오, 유리 보다 더 야야야야 야, 야야야야야, 야야야야 왐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? 야, 깜이 때가 안하는 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나는 별루야? 간단히 괜찮은데? 무슨 뜻이에요? 희짱 네? 희짱 나는 이상하지? 술 마셨어요 나 희짱 술 못 마시는데? 희짱 나 이상해? 희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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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아 희짱 나 이상해? 희짱 지금은 이상해 난 희쩡이 마음의 결론을 남고 싶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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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